KT 선불 데이터 무제한 LG 선불 폰 그대로 아트박스 선불 유심 사용 SK LGT 선불 폰 그대로 KT 선불 폰 번호 이동 가능 선불 폰 번호 이동도 내가 직접 선불 유심 어디서 구입하지? 직접 구입하거나 택배 주문 평일 5시 이전 다음 날 받아요. 유심 직접 구입 가능한 곳? KT 전화국, 다이소, 미니스톱 아트박스, GS 편의점 어플 설치 229만 4737 입력 번호 이동으로 접수해야 해요. 번호 이동 접수 시간 월요일 토요일 오전 10시 오후 7시 30분까지 접수 8시 승인 완료 당일 사용 가능 사용 가능한 선불 폰 직권 해지 폰, 요금 미납 폰 일부, 자급제 폰, 중고 폰, 폴더 폰 일부, 해외에서 사용하던 폰 선불 유심 누가 쓰지? 외국인, 법인, 유학생, 여행자, 통신련 제자, 요금 미납 중, 심불자, 미성년자, 투폰, 서브폰 필요한 분들 누구나 쓸 수 있어요. 카톡 아이디 율거 8282, 카톡 채널 알파 선불 폰 010-683-78282 컬러링, 링투유, 번호 변경 부가 서비스 신청 앤 해지 카톡 아이디 율거 8283, 카톡 아이디 율거 9302, 카톡 아이디 율거 9302, 카톡 아이디 율거 9302, 카톡 아이디 율거 9302, 카톡 아이디 율거 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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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아이디